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우리 오늘 기도로 4월 1일 만우절 주일이네요. 만우절 주일. 우리 4월 1일 하면 우리 장인 장모님 결혼기념일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성냥 하나님. 세상은 만우절이지만 오늘 주일 하나님 말씀 10편 20편 가지고 묵상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0편 20편. 제가 영어로 쓴 커멘터리가 파트 원트가 끝나는 챕터죠. 그래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딱 9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우시고 시원해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부듬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느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고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누포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낙하소서. 아멘 자 오늘 제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4시간짜리 강의를 하고 지금 이것은 오후에 녹음하는데 목이 상당히 아파서 지금 아카시아 스티클이란 걸 써줬어요. 아카시아 스티클. 우리 이창호 목사님 사모님이 제니 먹으라고 줬는데 제니는 이제 장례 때문에 이런 꿀도 많이 먹으면 안 돼서 제가 갔다가 야금야금 타서 먹고 있습니다. 좋네요. 자 환날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며 성수에서 도와주시고 시원해서 너를 붙잡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에 모든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고 어떻게 돼? 우리의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우리 길을 세운다 여기 방질 목사님이 참 좋은 말을 써주셨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나의 번제를 받기를 원하노라 아벨과 그 재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왜? 죄인식의 유무에 달렸다고 본다 한 번제는 죄를 의식했고 다른 것은 죄를 의식하지 않았다 아벨의 죄를 인식한 거로 피해 제사를 드린 바이다 죄인식이 없으면 신학이 없다고 할 것이다 자기가 죄인이란 걸 모르고 경건의 생활이 취미생활이 된 사람은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아직 순전한 신앙이 없고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나는 그냥 좋은 사람 되려고 교회 나와서 다니다 보니까 장로 되고 돈 잘 버니까 헌금 많이 하니까 세워주고 기도하라 그러고 그냥 골프 날씨 좋으면 골프 지러 갔고 날씨 좋지 않으면 와서 예배드리고 그거는 아직 내가 죄인이라는 아주 그냥 가장 중요한 그 단계를 아직 거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내 마음을 소원대로 허락하시오 다윗을 위하여 기대해 주는 것도 있거니와 다윗 자신이 이 시를 쓰면서 자신을 제삼자로 하여 기도의 응답을 말한 것이다 그렇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길 원하노라 하면서 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자신은 나의 나의 마음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라는 거죠 기도는 응답된다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응답된다 할렐루야 여기서 또 우리 방질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고문 없는 참모는 무용하다는 말이다 고문 없는 참모가 누예요 그러니까 말말로 장군이 있어 장군은요 언제나 자기가 목숨을 걸 왕을 찾으러 다녀요 장군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힘이 세니까 왕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장군은 전쟁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장군은 전쟁을 치르는데 나의 왕 대신 왕 누구 있을까 내가 그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싶다 내가 장군으로서 내 목숨을 바쳐 섬길 왕이 없도다 한탄하는 그게 그 삼국지 어디서 나오는데 까먹었어요 어느 구절인지 삼국지에서 그러고 다니고 왕 장군들이 이제는 저 왕이 죽었으니 내가 목숨을 걸고 그래서 여기서는 확실하게 리더란 누군가 리더와 매니저 그래서 장군들은 그 군대에서는 리더지만 그 왕권 안에서는 그 왕권이 필요한 것을 매니저하는 사실 매니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왕중왕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왕중왕 하나님에서 목숨을 걸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왕 되신 하나님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예수를 구세주로 만나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걸 알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이제 평생 환신하고 그죠? 매일매일 기쁨으로 알렐루야 여기 그게 지금 다 써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로 승리를 하며 개가를 부르며 빅토리아 송을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기를 세우리니 여기서 기라는 게 뭐예요 여기 여수와로 아말렉을 친 후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와 니시라 하고 그래서 여와 니시라는 말은 나의 기라는 것이다 그죠? 여와 니시 뒷발을 세워주시는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 하면 옛날에는 전쟁을 치르러 나갔잖아요 그죠? 크 적군들이 막 쳐들어온다 그러면 적군들이 성에 가까우면 가까울 수 있어 불리해지니까 왜? 그럼 뭐 성에다 막 불을 지르고 그러니까 성에서 떨어진 필드나 근데 이제 군대들이 크 저기 적군 2만 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왕이 와 우리도 군대를 일으켜 다위드왕이 일으켜서 쫙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말도 타고 뭐 쫙 나가 화살 낸 사람 칼 찬 사람 쫙 나가 적군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성에선 안 보이는 대로 쫙 갔단 말이에요 좌편 그죠? 멀리 떨어져요 먼지를 막 일으키고 군대가 나갔어요 그러고는 이제 막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노인네들 아줌마들 아줌마들 여자들 아이들 그렇죠?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또 병사들 맥 외에는 다 전쟁을 치르는데 시간이 지나고 다들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 우리 백성을 살려달라고 근데 막 사람들이 그 망대에 섰던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좌측에서 먼지가 막 나니까 어? 군대가 오는구나 보는 거예요 군대가 근데 그 군대가 쫙 들어올 때 깃발이 퉁 휘날리면 그 뭐야 확 휘날리 빛발이 확 휘날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하니시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막 파티하고 야 삼겹살 구워라 이스라엘은 돼지 안 먹죠 양 양 새끼 하나 잡아라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었다나 뭐 다 군사였으니까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지고 벗고 하 파티죠 완전 파티 근데 막 몰려오는데 어떻게 돼? 어? 깃발이 없어 그건 뭐야 졌다는 거예요 군사가 졌다는 건 뭐야 이제 곧 뒤에서 적군들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또 여자들은 숨고 산속으로 숨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불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을 세우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길 원하노라 하면서 너의 기도 내 기도 your 기도라 그랬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이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충고할 수 있는 거예요 해보지 않은 걸 나는 너희들한테 충고하지 않아 뭐냐 저의 일정 저는 절대로 내가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거든요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따위 소리 안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마라톤을 안 뛰어본 사이에 그따위 소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다윗왕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승리했고 깃발을 세웠어 내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알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혼한 지 40년 만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야 하나님이 여자를 당신처럼 만드셨네 왜 아 여자들은 그렇게 대화하기를 원하는지 아 하나님도 대화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죠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박거니 지금 얘기를 할 때 어 여자들은 대화를 통해서 푸는 건데 우린 자꾸 문제를 풀어주려고 그러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보니까 여자 같더라 하나님은 대화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일방통행 내가 하고 싶은 일 원하는 거 쇼핑 리스트 하고 끝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끝 그게 아니에요 주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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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이런 게 피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든지 막 감명을 주시는지 아 그건 그런데요 주님 저는 이런데요 이런 정말 왔다 갔다 하는 다이얼러 컨벌세이션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 모든 여러분의 기도제 응답받고 하나님의 깃발을 깃발을 세워주는 오늘 되기를 추천합니다 성형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당신의 깃발을 세워주세요 세워주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맨 그런데 지금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4월 1일이 주일이 아니네요 4월 1일이 내가 여기다 주일이라고 써야 하는지 죄송합니다 4월 1일은 월요일입니다 31일이 주일이었죠 죄송합니다 4월 1일 어쨌든 월요일날 깃발을 되는 여러분들에게 축하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